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잃어버린 것들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젊음을 잃습니다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은 같은데 몸이 달라지죠 예전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망은 회복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예를 잃은 사람은 명예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춘을 잃은 사람은 회춘하기를 소망하죠 회춘의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배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예배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례를 통해서 예배공동체의 재탄생을 생각해 보므로서 우리가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정범해보고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에스라서 2장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너브간 네살에게 서로 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룩 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렐라야와 모르드게와 벨산과 미스발과 미구에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러하니 예배공동체의 재탄생이라는 제하에서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교안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제 첫 번째는 수룩 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538년에 진행됐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의 배경입니다 이때 그들은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교안이었습니다 BC 458년에 이루어졌는데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의 배경입니다 이때 그들은 와서 영적 재건, 곧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한 귀환이었습니다 BC 445년에 진행됐는데 느헤미아서 1장과 2장이 배경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곧 그들의 성업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합치면 약 90여 년 동안 포로교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90년입니다 90년 이상 걸렸어요 반신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제목 에스라 바로 사람 이름인데 에스라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한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행정적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일어났었던 1차 귀환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에스라가 수집할 수 있었던 행정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1차 귀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토대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2차 귀환을 이루고 그들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과정들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에스라는 전승에 의하면 최초로 구약성경 39권 물론 이후에 기록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약성경을 최초로 수집하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자 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언약 백성을 유다 땅으로 교환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재탄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대인의 교환은 제2차 출애굽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제2차 출애굽 최초의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가난한 땅에 오게 된 사건입니다 2차 출애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들이 노예생활을 했던 그들이 귀환한 사건입니다 2장에 나타난 지금 계보를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 계보 읽다 보면 이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장에 나타난 계보를 보면 모세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정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소의 귀환자 명단은 바로 이 재건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성전공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에미아 7장의 귀환자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은 국제정치 당시 국제정치에서 무능력한 무리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 민족 그리고 그 압책 가운데서 회복의 기미가 없는 민족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다이카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추억 속에 역사 속에 한 자락으로 남겨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반과 그로 인한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여기우는 이 사실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에스라소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우린 자칫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귀환시켰을까요?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종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제국에 의해서 부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밀망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룩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개처럼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왔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이겠지 포로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기술자 명단이 없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던 우리를 돌이켜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부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산받았다는 것은 예배자가 될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2사에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2사에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됐다면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저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망하는 것이다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서청주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죠? 우리 소그룹 성격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향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예배당을 새로 질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배당 다 새로 지면 그때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제대로 예배 드리기로 하면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은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지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그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즉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있습니까? 우린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마음이면 전부라고요 우리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경찰이 경찰복을 입잖아요 군인이 군복을 입잖아요 군인 정신이 중요하지 군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니폼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우 긴밀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주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 언급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역의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래위기와 방불안 정말 재미없는 이 명단이 뭐가 중요한지 무슨 가문이 뭐가 중요한지 오늘날의 독자들인 우리에게는 크게 가문이 없습니다 뭐 어디 지역 출신이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당시에 에스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계보예요 자기들의 마을입니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민족적 정책성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 가문이 살아있는 거예요 각 가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보십니다 우리 각자를 보시는데 첫 번째 지도자들을 보십니다 2절에 보니까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 등등등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스라에서는 11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병행구절은 느헤미아에서는 12명으로 나옵니다 원본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보는 것은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사본들 원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사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본입니다 사본은 서기관들이 원본을 번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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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졌고 옮겨졌고 벗겨져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아에 한 명 추가된 내용이 아마 예스라서를 옮겨졌던 서기관 중에서 누락시킨 것 같아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수룩바벨은 아주 의미한 사람이에요 다이당의 우선입니다 그 사람은 총독이 됐죠 그래서 귀환자들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손자였습니다 돌아와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수룩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맡은 책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인도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도자들은 그들이 먼저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도 존인복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유력할수록 유명할수록 그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유명해지면 초심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역과 공동체를 사유화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지도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팬에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팬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팬은 진실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떤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지도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를 받아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실을 기록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문들을 보십니다 3절 이하 20절까지 보면 가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상에는 가문의 요소가 있습니다 새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조상이었지? 우리도 가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중시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문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은 써가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로 말미야마 한 가문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고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로 말미야마 시작된 가문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책임이에요 책임감입니다 이 가문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도록 할 것인가 결혼을 하길 원하는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문을 어떤 가문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신 분깃대로 구별하여 보십니다 21절 이하 35절까지 보면 지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가 이게 지리적 요소입니다 그들이 조상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난한 땅을 각 집화별로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 집화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동네에서 각자의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분깃대로 사주신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귀환자들은 자기 소상들에게 어느 지역에 주신 분깃 그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부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여하신 역할을 기준으로 보십니다 36절로 5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일꾼들에 대한 명단도 나옵니다 36절로 39절을 보면 제사장별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이 인구 수를 보면 귀환자 전체 명단의 10분의 1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귀환은 그냥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먼저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뭘 먼저 지었어요? 성전을 먼저 지은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성벽을 다시 먼저 세워야죠 그래 외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먼저였습니까? 성벽은 맨 나중이었어요 성전을 먼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10분의 1이었어요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온전한 제사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오죠 이 40절로 42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다 성전 예배와 관련된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43절 이하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개혁성공과 개정성경은 70인역하고 킹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그냥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음역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원어에 훨씬 더 많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이라고 한 용어가 뭔지 밝혀냈습니다 막닐하는 사람들이에요 느디님이라고 한 히브리어 피어는 막닐하는 사람들 막닐 아시죠? 성전에서 막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5절, 58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와요 성전에서 막내라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오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제사장부터 막리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까지 그들의 조성들에게 주신 역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기준으로 우리를 분류해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공동체 이론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일은 대중 앞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제사장 같은 일이에요 저처럼 이런 일은 대중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직이나 막리라는 사람들처럼 대중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드러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결과를 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드러난 사람은 더 많은 일을 요구 받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을 위탁받은 사람에게는 그 정도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59절 이하를 보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나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료들 또한 그 지역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복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델넬라 등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족보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들이 스스로 족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아마도 그들이 전쟁을 겪고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를 잡혀가는 이 난리통에 족보를 잃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대손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너는 누구냐? 당신들은 누구냐? 족보가 어디에 있느냐? 족보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유보한 거예요 당신들은 일단 유보 그리고 나 제사장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당신 제사장이 확인될 때까지 유보 그래서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돌아오기까지 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을 금했던 것입니다 지성물을 먹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은 그들의 생계수단이 하나님께 받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었어요 받쳐지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는 지성물이라고 그러죠 지성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증과 같은 것이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우린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뭘 검증해야 할까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인가? 내가 받은 은혜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제아의 세 번째 우리는 예배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64절로 69절을 보면 명단들이 다시 나오면서 또 그들이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1448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약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는 그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된 관심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있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었다는데 주된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예물을 후이 드렸습니다 여기 69절을 보니까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여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다라 그들은 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헌신했습니다 이 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금동전입니다 당시 소 황소 한 마리가 일 다리기에 팔렸습니다 그럼 6만 천 다리기면 황소 6만 천 마리 값이 지불된 거예요 들여진 거예요 만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미 사용한 은동전 탄위인데 페르시아 시대의 1만에는 한 사람의 5년치 봉급이었습니다 그럼 귀환자들이 헌금한 은혜 양은 5천만에인데 이것은 무려 2만 5천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포로로 돌아와서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즉 헌신의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 살기 때문에 무지개를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허상 아닙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절대 움켜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헛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의 날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영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날들이 그렇게 우리의 역사의 뒤엉길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이 기쁨이 되겠죠 가고 싶은 곳이 되겠죠 그렇다면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적이 없어요 예배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졸린 시간, 지루한 시간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하나님 백성은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헌신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또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70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귀한 자들은 각자 주상이 살던 성읍과 지역으로 옮겨가 정착했습니다 처음 체류급 때처럼 제2의 출혈급을 경험한 귀한자들이 약속의 땅 곳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출혈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것처럼 제2의 출혈급을 경험한 이 귀한자들은 그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사명 역시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사명 예배하는 삶을 사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잣집을 보고 그 집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걸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게 뭘까요? 부자로 사는 겁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를 누리는 삶입니까? 무엇이 잘 사는 삶일까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성패는 우리 인생의 성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가문을 주목하십니다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문을 이뤄야 할 것이고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우리가 관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하자고 하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세한 성령님 다세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낼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빗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신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던 어리석은 자 저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심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온 생애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청주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예배당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